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교대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교대님들께서는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각기대란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방향을 좌우로 바꿀 때에는 특히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의 사각은 한자로 넉사자 뿔각자가 아니라 죽을사의 뿔각을 씁니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잘 살피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라는 단어는 복지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 인권사각지대에 붙여 사용함으로써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라는 단어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 인권사각지대에 붙여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과 영향이 고루 미치지 못할 때 때로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인생의 사각지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사각지대는 앞에서 말씀드렸대로 복지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 인권사각지대 외에도 의료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의 규모가 약 16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등 약 3만여 명의 사회적 취약계층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유흥업소 종사자들, 교도소 수감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대로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서 버림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 연금, 인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인생의 사각지대 가운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의료사각지대라고 할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경없는 의사유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국경없는 의사유는 1971년 프랑스 의사들과 의학전문 언론인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중립, 공평, 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기치 아래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민간의료구호단체를 말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세계 각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유 회원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후원단체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할 사각지대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피고 조심해야 할 인생의 사각지대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작은 실패에 좌절하여 희망을 끌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은 실패에 가려 소중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불치를 꺼버리는 것은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세단 대용사께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 또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새해 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인생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격언 가운데 당장의 불보칠 불소식이 하나 없어도 청산이 건재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자각하던 사람도 마음 한 번 돌리면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이 사위를 위해 얼마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불치를 다시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그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원전 202년경 70여 차례의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고 패배를 모른 서초의 패왕 항우가 마침내 천하를 얻었으나 일생에 단 한 번 유방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라고 자포자기한 후 자괴라 했습니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인가요 후세 일부 사학가들은 이러한 항우를 두고 시대의 명장이 아니라 대장부도 아니었다고 폭평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참담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재기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항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400대 부호에 포함된 미국인 기업가 125명 가운데 89명이 자소성가한 인물들입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애플 CEO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구그루 에릭 슈미츠 등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20대에서 30대에 몇백 달러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 금수제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의 각종 어려움을 헤쳐내고 모두 자소성가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빵을 구워서 파는 용기와 기백만 있으면 그는 이미 사유에서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원망심에 가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망은 해도 해도 그 끝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은 칼랑없는 은혜를 생산해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사람이 그의 본인은 저편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인을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의 해로운 것만을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곳에 원수가 함께 살고 감사하는 곳에 부처가 함께 삽니다 원수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처가 함께 사는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오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차타의 간적이 없이 서로 가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마음이 들어서 만들고 부처도 이 마음이 들어서 만듭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원불교의 특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원수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원수가 사는 마을이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부처가 사는 마을입니다 교대밀께서는 지금 어느 마을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원망의 마음의 마을에 살고 계신다면 부처가 사는 마을로 반드시 전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해야 할 일보다도 원망할 일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면 나도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기를 계속하다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그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보면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모두가 큰 은혜가 녹아있음을 깨닫게 될 때 원망하는 마음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마음보다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핵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할 양 없는 은혜를 생산해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할 양 없는 은혜와 이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덕에 가리여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낼수록 그 뿌리가 얕아지는 않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텅 비어 한적한 곳에서 고요의 도를 수행하되 공덕이 있다면 스스로 숨겨야 하고 허물이 있으면 스스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성신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잃은 뒤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게 되면 공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은보화가 집안에 넘쳐나 그것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부귀해지려는 마음에 교만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화를 부르는 것이다 공을 잃으면 몸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세상 사람들은 전지는 하나 전지는 잘 하나 물러설 줄 모르고 혹 물러선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할 뿐 준비할 줄 모르나 도가 있는 사람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을 알아서 영생을 준비하고 힘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물러설 때를 알고 모르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소중한 법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한나라 호조 유방이 나라를 창업할 때 일등공신은 소하, 한신, 장자방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 중 한신과 장자방은 처신의 극과 극을 연출을 했습니다 한신은 대역을 성취해 만족할 줄 모르고 형박한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더 큰 것을 바라다가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장자방은 죽은인 유방이 죄에 오르자 심선이 되겠다며 천하절경 장각에 몸을 숨겼습니다 의심 많은 유방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천수를 누렸던 것입니다 장자방은 그 후 유방의 거듭든 권유로 지방의 제후자루에 오르지만 공성신투의 정신을 꼿꼿이 유지했습니다 장자방은 공을 이루고 이름을 얻었거든 몸을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을 돌아가는 노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태산정사께서 도가 없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상을 내고 알면 경솔하고 재주가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말을 잘하면 실행이 없기 쉬우나 도가 있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알면 더욱 신중하고 재주가 있으면 더욱 노력하고 말을 잘하면 실행에 힘쓰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이룬 후에는 공을 세웠다는 상을 놔버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암을 깨우쳐주신 소중한 법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균담에 보면 공로와 과실을 조금 더 혼동하지 말라 이를 혼동하면 사람들에게 게으른 마음을 품을 것이다 은혜와 고난을 지나치게 밝히지 말라 이를 밝히면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공로와 과실을 혼동하지 말고 은혜와 원한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선현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두세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무력에 가려 죄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앞으로 오는 밝은 세상에는 모든 악행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체제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해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릴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각이 열린 사람은 진리가 제재하기 전에 스스로 제재할 것이며 진리가 막기 전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탈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 경계를 당하여도 마음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다음에 보면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병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생겨 밖으로 나타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듣지는 못합니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밝게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곧 하늘의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야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어찌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각이 열린 사람은 결코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거나 해야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스는 말하기를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한계를 모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드는 것처럼 작은 권리를 남용하기나 거기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 자기의 직분이나 권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마침내 큰 주역을 지켜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잘 살피지 못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때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금, 복지, 연금, 인권, 의료 사각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가릴 것 없이 생명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은 어느 일보다 참으로 소중하고 값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각지대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져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희망이 끊어진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주의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권리를 암용하는 사람은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사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등은 모두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통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 나날이 진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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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